중국은 그동안 판다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형태로 판다 외교를 펼쳐왔습니다. 그런데 미중 두 나라 간 갈등 속에 미국에 머물고 있는 판다들이 조만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. 모바일 디슈 보시죠. 물고라 간을 제거해야 할 예정입니다. 너무 즐거운 그린 자라에 달성되게 되죠. 로맨이 삽입해 드림픔은 그들을 돌아가나서 한국에는 많은 판다에서는 오kseden 수있다. 노랗게 일어 사람들의 추억이 좁아나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 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